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8년 10월 학평, 과연 7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1.5에 대해서 대칭인 3차 함수 fx의 그래프다. 우리 대칭이 그래프다. 원점 대칭 함수다라고 한다면 3차 함수 우리 fx는 무슨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다? 홀스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ax3제곱 더하기 bx제곱 이렇게 갈 필요 없어요.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우리 3차와 1차로만 지금 구성이 되는 그런 함수가 fx가 될 거야 라고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fx와 x축이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곳을 지금 이 a점, b점이라고 했었을 때 함수 fx의 극대와 극소가 되는 점은 우리가 c, d다 라고 두세요. 근데 그 d의 좌표가 지금 얼마다? 얘가 지금 1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극대를 갖는 이 지점은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쵸?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판단해 줄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우리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f'x가 0 되는 지점에서 그리고 그 점을 기준으로 부호의 변화가 있다면 극대 극소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극대와 극소 2분의 1에서의 미분 계수값이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미분 계수값이 0이다. 요거를 지금 주고 있는 거겠죠. 그쵸? 그 얘기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 시기에 뭐가 되는 거다? 실근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 가지고서 문자를 좀 최소화 시켜봐야겠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f'x는 3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생길 것인데 얘가 지금 뭐라고? 얘가 실근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려면요. 우리 인수로 x 플러스 2분의 1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기수가 3a이기 때문에 쌤이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개해주면 우리 합차 공식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x 제곱 빼기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b값이 얼마다? b값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a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fx 이거 좀 다시 세팅을 한번 해보면요. a로 묶이면서 ax로 묶이면서 x 제곱 그리고 b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3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3만 오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fx식을 좀 간략하게 추려놨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또 어떤 힌트를 줬냐면은 사각형 adbc의 넓이가 루트 3이에요 라고 주고 있어요. adbc 이 사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이다 라고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함수 fx의 극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다시 얘기해서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은 그 함수값을 구해볼래. 그 fx를 완벽하게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넓이가 루트 3이다. 이거 우리 또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x축 기준으로 이 넓이 s, s라고 한다면 같은 넓이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 공식 한번 가볼게요. b에서 a를 빼줄 거야. 그게 밑변의 길이가 될 거니까. 근데 a와 b는 누구라고요? x축과 만나는 지금 지점이 될 거니까 얘가 0 되는 좌표예요. 근데 지금 0은 지금 당연히 하나가 나오고 0이 아닌 나머지 두 개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루트 3.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선생님이 지금 얘가 0 되는 값 찾아준 겁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다? 2분의 루트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까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 루트 3이 되겠네. 맞아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구나. 그 넓이 거기다가 곱하기 우리 지금 위에 삼각형 윗부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땡 해줘가지고 걔가 얼마가 되겠다? 걔가 2분의 루트 3이겠죠. 루트 3이 또 반땡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가 되겠구나? 이거 지금 약분돼가지고 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루트 3이 또 반땡이 되겠구나. 루트 3이 또 반땡이 되겠구나. 루트 3이 또 반땡이 되겠구나. 루트 3이 또 반땡이 되겠구나.